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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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형주 이렇게 변동률을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오늘도 가지고 나오셨네요. 바뀐 게 없습니다. 왜 제가 이걸 자꾸 가지고 오는가 하면 미국의 반등률은 여전히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확실히 나스닥이 이전보다 훨씬 좋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대형주가 확실히 좀 올라가고 있고요. 중형주가 확실히 떨어져 있는 장세입니다. 제가 왜 이걸 매번 가지고 오는가 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반등하는 폭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여기서 이만큼 100으로 떨어졌다면 100에서 얼마나 반등하는지 얼마나 반등하는지 이 비유를 가만히 따지보면 이것들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올라가는지 세세한 힘의 변화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이 변동폭에 대한 것들을 근데 아직까지는 대형주 쪽이 세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쪽이 좀 세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비유를 봤을 때는 이중 바닥을 찍고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주가 가니까 지수 전체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대형주가 잘 버텨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버티는 힘이 좋으니까 약간 마침부터 저점이 깨져버리면 해적 시월드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이 깨질 가능성이 상대조점이 적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시장 전략으로 가기 위해서 이 주제를 점점 전개시켜 나가보도록 하죠. 기승전결 승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과연 악재인가라는 게 증시 기승전결의 승입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도 그렇게 급락이 나왔고요. 오늘 어제부터 우리 시장은 다소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또 나오는 얘기가 우려가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다라는 얘기거든요. 과연 악재인가 과연자를 붙여주셨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이 시간을 나오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그냥 이런 거 놓으시니까 좀 신경 쓰지 마라. 그냥 실적이나 기업의 경기만 보면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또 월요일날 80% 떨어지니까 또 이게 막 사람들 20% 갖고 오더라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냥 기업 실적이라든지 경기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미국과 최근까지 우리가 한 100년 정도 역사를 보면서 과거에 보호무역주의가 어떤 사례로 나타나는지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1929년 대공항 때요. 이렇게 대공항이라면 경기가 되게 안 좋아지는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스무탈리그를 관세법 제정하면서 대공항 고관세 도입. 이게 이제 보호무역의 시작인데 이때의 특징이 뭐냐면 대공항이 되니까 다들 이제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날 살기 위해서 그냥 우리 오토호차는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말고 내가 여유가 되게 없으면 내 것부터 먼저 챙기려고 그러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죠. 두 번째를 보면 1980년대 이제 석유파동 후에 미국의 제로성장. 제로성장이라는 건 성장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때 이제 자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 상한제를 도입을 했죠. 그러니까 이때도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를 보면 지금 과거 무역 2001년도에 이제 IT 버블이고 9.11 테라 잘 기억하시죠. 그때도 이제 미국의 제로성장이 났어요. 그때 이제 철강 세이프가드 나왔고 그때 고관세 도입을 했는데 이때도 경기가 안 좋을 때였어요. 공통점은 과거 보호무역이 나왔던 그 모든 사례를 보면 경기가 안 좋을 때였는데 지금은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경기 얼마나 좋아요. 오히려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까지 이상해야 될 정도니까 과거 무역 보호무역하고 완전히 다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보호무역이 왜 나오는가 지금 앞서 얘기 드렸던 것만 보면 미국의 무역적자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이 너무 심해라고 생각하는 얼마나 심한가 보면 지금 이게 파란색이 이유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대중국 무역적자거든요. 미국이 너무 급속하게 증가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걸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간다고 보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력하게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의 국채 보유 비중의 규모가 중국이 보세요. 최고죠. 막말로 얘기하면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국채 팔아버리면 굉장히 큰 금융시장의 혼란이 온다는 거 알 수 있죠. 국채 얘기도 요새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금리에 할 때도 국채가 문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이 2위인데요. 일본은 미국하고 굉장히 차이가 좋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부분들을 딱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역량이 좀 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경기가 좋을 때는 서로 건드리지 않는 게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는 거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언론에서는.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11월 중간선거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협상이 굉장히 강한데 재미있는 거는 미국이 중국에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게 대두예요. 대두 보니까 제가 한 46.6%를 수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이 만약에 국채위가 안 건드리고 대두 수입만 딱 줄여버렸다. 그런데 대두가 많이 생산되는 미국 전역의 형태를 보면 7, 80%가 공화당의 선거구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럼 정치적인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트럼프는 함부로 중국을 막 이렇게 밀고 갈 수는 없겠죠. 지금쯤 협상의 얘기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도 일정 노이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를 정말 싫은 표현이지만 새우 등에 참 비유를 많이 하고는 했는데 오늘 또 나온 이슈가요. 무역 전쟁 우려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쪽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좀 불리한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 얘기가 뭔 얘기가 하면 미국에서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한국산 반도체보다는 미국산 반도체를 좀 더 사용하겠다. 한국산을 좀 줄이고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가장 강한 게 메모리 쪽이거든요. 그런데 메모리는 지금 한국산 점유율이 D렘 같은 경우는 70%고 랜드 같은 경우는 55%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컴퓨터 부품을 이렇게 쓰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모든 서버부터 시작해서 4차 산업이 되면서 모든 쪽에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원자재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에서 그렇게 좀 바뀌게 되면 딴 나라로 그냥 수출비족을 늘면 되잖아요. 내가 너무 많이 여기서 호박이라는 채소가 너무 잘 팔리는데 어쩌겠어. 나 우리 너네 호박 안 쓸 거야. 그래 너는 호박 쓰지만 딴 곳에 팔면 되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중국이 아마 미국 우리 한국 쪽에 메모리를 반도체를 좀 줄인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마 메모리 쪽이 아니라 비메모리 쪽이라는 거예요. 비메모리 쪽은 한국은 다소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일본이 오히려 더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좀 제한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메모리인지 비메모리인지 디레임인지 이런 구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승전결 좀 더 전개시켜 나가보도록 하죠. 전 보겠습니다. 기승전결 저는 어떤 이슈로 잡아보셨을까요? 시장 수급 문제 있나? 라는 이슈인데요. 주간에 시장 수급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검은 금요일이라고 불렸던 지난 금요일에 기관이 코스피시장에서 굉장히 대량으로 매도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출렁거렸는데 한 주 동안 수급 변화 한번 보죠. 그때 이제 굉장히 기관들이 많이 파니까 사람들이 되게 급례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3월 23일 날 토요일인데요. 아, 금요일인데 외국인들이 8,715개학 정도 선물을 매도를 쳤어요. 이걸 동시효과 때 플러스로 1,877개학을 돌려버렸어요. 아, 정말 저희께 사실 얘기 좀 했죠. 그런데 그날 또 토요일 날 새벽에 막 해외 생시가 빠졌을 때 제가 이거 돌렸으니까 상관없을 거다. 외국인들이 만약에 시장이 월요일 날 더 빠질 것 같으면 선물 매도친 거 가만히 놔두면 그냥 떨어지면 이익인데 왜 굳이 이걸 청산하냐 그랬는데 결국 보세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 뭐냐면 여기서 특이한 게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80포인트 떨어질 때 기관들이 한 6천억, 7천억 팔고 외국인들이 천억 팔아서 와, 8천억 파니까 야, 이거 너무 많이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만 흔들리지 보세요. 지금 수급 차트 제가 매번 보내주는 수급 차트는 2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확 떨어지면서 굉장히 많이 한때 고날 하루만 이렇게 많이 파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만 보니까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누적을 해보면 안 무너지잖아요. 시장만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 수급은 거의 변동성이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되게 재미있는 건데요. 우리 옛날에 볼 때 비차익 수급 이것밖에 안 왔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올라갔어요. 이 비차익이 뭐냐 하면 프로그램 매수 매도와 상관 그러니까 선물과 현물의 차익과 상관없이 추세로 가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을 막 흔들어 놓고도 외국인들은 계속 비차익을 매수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수급 아무 이상 없습니다. 단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했죠. 2년 만에 롤오버가 마이너스 됐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선물이 마이너스가 있다. 이래서 웹더독 현상 좀 어렵죠. 뭐냐 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럼 여기서 현물이 몸통이고 파생이 꼬리죠. 그러니까 파생을 가지고 막 시장을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주식을 막 팔아야 되는데 파생을 이렇게 흔든 거는 변동성만 커지지 추세에는 훼손되지 않는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추세를 보지 좀 길게 추세를 보면 아직 추세로는 크게 변화가 없다.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해 보였는데 중기적으로 보면 추세로는 이상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외국인들은 파생 상품으로 그러니까 그게 꼬리라는 얘기죠. 꼬리로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고 몸통에 해당하는 현물 수급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신 거 외에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더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수급인데요. 기관이 매도가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매도가 많이 나오는 날 보면 대부분 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를 해서 기관으로 하여금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게 하더라고요. 이 프로그램 매도는 추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관이 매도 나왔을 때 프로그램 그 매도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발생되는 차익 매도인지 아니면 비차익 매도인지를 보고 차익 쪽에 매도가 많으면 추세랑 상관없다. 비차익 쪽에 매도가 많이 나오면 이거는 좀 부담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 선물 매도 이런 거는 의미 없습니다. 단,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선물 매도가 이렇게 막 시장 흔들때는 추경 매수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렇군요. 추세랑은 큰 상관이 없어도 변동성은 커진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주가나 지수는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아랍에미레이트 수주 관련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미세먼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호재가 나올 때 막 추경 매수하면 대부분 다 물리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손실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변동성이 강한 시장일수록 너무 빨리 사려고 그러고 급하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상승하고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시장이 떨어질 때 금요일 같은 그럴 때 매집하는 게 오히려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 내려보도록 하죠. 시장 전략 결 보겠습니다. 증식 기승전결 오늘의 결론입니다. 투자 전략 핵심 포인트를 이제 짚어주실 건데 그러니까 추세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고 위험성도 좀 적은데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기존 얘기로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략 어떻게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똑같습니다. 보세요. 주식 비중은 무조건 70%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현금 비중은 30%를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아마 바이오 종목들 내에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강할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최근에 셀트론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차이 너무 많이 나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 가고 셀트론은 계속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동일업종 내 종목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되는 장세가 될 겁니다. 옛날에 좋았으니까 지금 바이오주가 가니까 옛날에 내 바이오주도 가겠다. 큰일 납니다. 최근에 보세요. 차바이오텍, 그 다음에 네이처셀 이런 거 보면 실적이나 재무가 확인이 안 되면 퇴출이나 관리 종목이 굉장히 강화되잖아요.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돈이 쪘기 때문에요. 기관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가치가 성장과 가치가 다시 담보되는 형태의 종목만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소형주든 코스닥이든 종목 선별이 굉장히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 스타트 파트 합니까? 아니죠. 계속 가지고 갈 주식은 가지고 가되 IT, 은행, 화학, 중국 관련 주식 이 네 개는 계속 가지고 가되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박스권 전략을 해놓고 2500선 언저리 오면 팔고 아니면 혹시 좀 호재가 나와서 주가 많이 상승하면 팔고 그 다음에 밑에서 사고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는 건 여전히 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표님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헤드 앤 숄더형인 저점이 깨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대법적으로 주식 비중은 그때 줄이는 겁니다. 지금 줄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뭐 그런 현상이 나오지도 않은데 벌써부터 주식을 확 줄이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금요일날 80포인트 떨어지니까 아 이제는 주식 보기도 싫어. 월요일날 다 팔고 그냥 떠날 거야. 마음은 이해하잖아요. 마음은 이해하죠. 그런데 주식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만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서 미세먼지 관련 UAE 원전에 대한 기대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테마적으로 형성이 된 단기 수급이 좀 기대되는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 종목들 지금 다 보세요. 지금 막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벌써 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슈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아 이제는 좀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슈가 나오기 전에 사야 되는데 이슈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매매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냥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들어가는 게 낫겠다. 이슈에 따라서 테마하는 분들은 좀 손이 빠른 분들 소에서 고수들 프로들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두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그런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세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와 그리고 수급 전략 중심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코리아인베스 조혜교 대표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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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